혹시 횡단보도를 건널 때 굳이 흰색 부분만 밟고 건너본 적 없으신가요? 그리고 분명 가스밸브도 잘 잠갔고 에어컨 전원도 잘 끄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싶기도 하죠 시험 시간에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풀기로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더니 그냥 넘어간 문제가 계속 생각이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시간만 허비한 적 있으시죠? 아마 지금쯤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상태를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강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일상적인 것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느끼는 이 강박이 심할 경우에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심한 예로 이 강박 때문에 가족을 평생 만질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심지어 기다리던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강박은 조금 독특한데 자기 손가락에 면도날이 박혀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강박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면도날에 다칠까봐 가족들을 쉽사리 만질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이 면도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요 이 정도면 일상이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강박은 의학적으로 강박장애라고 부를 정도로 엄연히 질병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런 강박장애가 왜 생기는 거고 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심각한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훅 침투해버려요 예를 들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온 뒤에 평소처럼 손을 깨끗이 씻고 나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을 씻긴 했는데 깨끗하게 씻긴 건가? 잘 안 닦여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는 거 아냐? 와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를 침투사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침투사고가 들더라도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아까 손 씻었으니까 괜찮겠지 라며 넘어가거나 아예 침투사고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반면에 만약 이 사람이 오염 강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들에게 이 침투사고는 그냥 넘어가거나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그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해버려서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염 강박을 가진 사람은 손이 오염되었다는 생각을 없애버리기 위해 다시 손을 씻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손을 씻고 나오면서 화장실 문손잡이를 잡았네요 이 손잡이도 오염된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잠갔는데 어? 이거 수전도 오염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다시 들어가서 손을 씻습니다 그럼 손 닦을 때 수건은? 손 세정제 뚜껑은? 하면서 아무리 씻고 나와도 한 번 침투된 불안한 생각들이 도저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돼요 그렇게 계속 손을 씻고 또 씻고 또 씻다가 결국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이런 강박이 있다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죠? 이렇듯 강박장애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없애고 해결하고자 정말 필사적으로 강박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강박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 강박장애만 20년 넘게 연구한 제프리 슈어츠 교수가 이끄는 UCLA의 연구팀은 강박장애의 원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뇌회로의 오작동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뇌는 약 천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이거든요 강박장애는 그 복잡한 뇌 중에서도 꼬리핵이라는 곳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납니다 이 꼬리핵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PPT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면 페이지를 넘기는 이 포인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표할 때 첫 페이지만 띄워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진 않죠 내용에 맞춰서 포인터로 페이지를 계속 넘겨줘야만 하죠 우리 뇌에서 그 포인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꼬리핵이죠 그리고 이 꼬리핵이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안화피질이라고 불리는 기관을 조절하는 일이에요 이 안화피질은 한마디로 우리 몸의 오류 감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건 뭔가 잘못되었는데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안화피질이죠 그래서 꼬리핵과 안화피질 이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위험이나 오류를 정상적으로 감지하고 이 오류를 해결하며 다른 생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강박장애 환자들의 경우 꼬리핵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꼬리핵이 이 불안한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전환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불안한 생각과 느낌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꼬리핵과 안화피질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강박 행동을 반복하게 되진 않아요 사실 이 두 기관은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잡생각을 강박 행동으로 바꿔주는 기관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선조체인데요 이 선조체는 그냥 쉽게 말해서 습관을 형성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보시면 누군가 정말 멋지게 총을 돌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헌데 지금 총을 돌리는 사람은 육군 의장대의 현역 병사가 아닌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이 모습처럼 아무리 전역을 했어도 현역 시절의 습관들이 아직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몸이 기억해서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조체가 피질에서 넘어온 불안한 생각과 만나면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한 강박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강박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아예 습관이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이 났다고 굳이 스스로 인지하지 않아도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미 강박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게 되는 거죠 내 의지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어떠한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자동 반사로 손을 심하게 씻고 싶은 충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습관처럼요 강박이 습관이 된다니 정말 무서운 얘기죠 사실 강박은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100명 중 2명에서 3명꼴로 겪는 흔한 질환입니다 가벼운 증상 정도는 정말 누구나 하나쯤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하지만 정말 심한 경우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만큼 심각한 증세를 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너무 다행이고 희망적인 사실은 우리는 치료를 통해 이 강박장애의 원인이었던 뇌의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프리 슈워츠 교수는 강박에 빠진 뇌라는 책을 통해 강박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치료법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증명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이 책은 총 4단계의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건 1단계 제명명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말 그대로 다시 이름을 붙이는 단계인데요 누구한테 이름을 붙이는 거냐면 머릿속에 강박을 유발하는 부정적 생각들이 훅 들어왔을 때 이 생각들에 너의 이름은 강박사고야 라고 이름을 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강박장애 증상을 일으키는 불안한 감정에 속지 않고 강박장애와 현실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손을 또 씻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훅 들어온다면 너는 강박사고야 지금 그 강박사고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명명 단계를 진행하다가 보면 대체 이 강박사고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 라는 의문이 들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생각들과 함께 이어지는 단계가 바로 2단계 제 귀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강박사고의 원인이 뇌의 기능장애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단계인데요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성가신 생각, 충동, 행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강박장애라는 병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박적인 생각과 충동이 그저 머릿속 소음이자 뇌가 보내는 거짓 신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프리 슈어츠 박사는 이렇게 1, 2단계의 과정을 진행할 때 공정한 관찰자 시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강박사고와 진짜 나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강박사고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관찰자가 되어서 이건 뇌가 보내는 잘못된 메시지야 라고 생각하며 부정적 생각을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정한 관찰자 시점을 항상 유념하며 1, 2단계를 진행하면 치료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 귀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조금 더 유용하고 건설적이고 즐거운 활동에 모든 관심을 돌리는 재초점 단계로 진행됩니다 끈질기게 계속되는 성가신 생각을 피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단계인 거죠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뇌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강박장애라는 엄청 강력한 상대와 싸우려고 봤더니 이 상대는 너무 강력해서 싸웠다가는 그냥 1회전 KO를 당할 것 같아요 이때는 굳이 상대와 맞붙기보다는 살짝 옆으로 비켜서서 다른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행동, 이를테면 더 즐거운 일들을 함으로써 대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재평가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강박사고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가치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단계예요 이 강박장애 증상의 실체가 관심을 기울일 가치도 없는 쓰레기, 성가신, 해충이라고 일축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 단계를 통해 강박사고를 평가절하하며 더 종기한 우리의 자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강박증상이 찾아왔을 때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고 증상의 강도도 점점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강박장애의 사례와 원인 그리고 치료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강박장애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가 가벼운 증상 하나쯤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간혹 증상을 심하게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강박장애만 20년이 넘게 연구한 UCLA의 교수 제프리 슈워츠 교수의 저서 강박에 빠진 뇌는 강박에 대한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아온 책입니다 심지어 2004년 개봉한 영화죠 에비에이터의 주인공을 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극중 강박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이 책을 전부 읽고 연기에 적용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죠 강박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며 강박에 관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